황야의 대혈투 수지야, 파이팅! 간다, 힛! 우와, 잘한다, 수지야 자, 이제 내 차례? 아, 루시 진짜 멋있어! 좋아, 내가 한번 보여주지 다루의 실력이 그게 뭐야? 내가 다이빙이 뭔지? 우리 제대로 보여줄게 자, 간다! 으악! 어때, 내 실력이? 볼트! 네가 수중 훈련을 하자고 해서 기껏 수영장까지 왔다니!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거야? 에헤이, 다이빙도 다 훈련이 된다고 너도 한번 해봐, 샘이 뭐? 다이빙에 무슨 훈련이 된다고 필요 없다 어? 너 설마 무서워서 그래? 여러분! 샘이가 다이빙이 무섭답니다! 뭐라고? 아니야, 아니야! 괜찮아, 샘이. 그럴 수도 있지 에헤이, 아니라니까!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최고의 다이빙을 보여주마! 수심은 1m, 높이는 2m, 바람의 방향은 남동쪽 45도의 각도로 도약하면 두 가지 동작을 선보일 수 있겠군 계산은 끝났다! 물을 이렇게나 많이 모아두다니 한 방울도 남김없이 훔쳐주지 간다! 왔느냐, 나의 완벽한 동작을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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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샘이, 괜찮아?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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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훨씬 좋군! 멈춰!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! 오! 미니 특공대! 이렇게 나타나다니 겁도 없군! 오늘이 너희들의 마지막 날이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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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! 엄청 세잖아! 어떡하지? 어떡하지? 그래! 날, 날! 화나게 하다니! 겁도 없구라! 봐라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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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너희로 혼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니! 화장실 갔다와서 상대해줄테니 기다리고 있어라! 알겠나! 많이 급한가 본데? 흐음!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! 하하하하! 어리석은 미니 특공대 녀석들! 감쪽같이 속았지? 난 배가 아픈 적이 없다! 왔군 워터맨! 네, 악태오님! 지금 막 블루시티 수영장의 물을 모두 훔쳐 왔습니다! 흐하하하! 아주 잘했다, 워터맨! 지금 당장 물을 전부 받치겠습니다! 뭐? 어, 잠깐! 그래, 많이도 훔쳐왔군 좋다, 이번에는 호수의 물을 전부 훔쳐와라, 워터맨! 네,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이 녀석! 돌아온다더니 한참 기다려도 안 오잖아 우릴 속이다니! 용서 못해! 본부로 가서 녀석의 정보를 얻어보자! 사령관님! 왜 거품을 쓰고 계세요? 샤워 중이었는데 갑자기 물이 끊겼네 자네들은 어쩐 일인가? 아, 따가워! 거품이 눈에 들어갔어! 어쩌면 좋아! 아이고, 아이고! 블루시티에 물을 훔치는 도둑이 나타났어 물이 끊긴 게 분명합니다 물을 훔치는 도둑? 그 자란 분명이야? 버그단의 워터맨이겠군! 녀석은 비열한 총잡이로 악명이 자제하네 워터맨을 빨리 체포하지 않으면 블루시티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변하고 말걸세 어서 가서 녀석을 체포하도록! 아! 또! 또! 또 들어갔어! 아이고, 따가워! 아이고! 아이고! 주, 출동하자! 아이고!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변신! 변신! 주스티스 파워 온! 소이트! 세미! 맥스! 슬래시! 최강경찰 미니특공대! 이거 샘물은 다 내꺼야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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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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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좀 보기 괜찮군? 워터맨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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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도망 못 간다! 으악! 또 만났잖아! 저 녀석들 엄청 센데! 으악! 으악! 갑자기 패크! 요즘 왜 이러지? 으악! 이젠 안 속아! 으악! 저기 봐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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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스! 으하하하! 한눈 팔지 말라고! 이 녀석! 치아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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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공격하지도 않았는데? 으하하하! 으악! 하하! 이것이 시간차 공격! 세미! 용서 못해! 으악! 잠깐! 종아리 다 떨어졌다! 나의 대배다! 흠! 그럼 순순히 체포되라! 흠! 으악! 흠! 정잡이가 총이 하나만 있겠냐? 하하하하! 야비한 녀석! 야비하다니! 난 정정당당한 황야의 총잡이다! 대체 니 어디가 정정당당이냐? 하아! 아무래도 나의 정정당당함을 보여줘야겠군! 음! 일대일 결투로 승부하자! 뒤돌아 서서 세걸음을 걸은 후 동시에 총을 쏘는 거다! 더 빠른 쪽이 이기는 것이지! 설마 무서워서 공문이 빼지는 않겠지? 흐히히히히히! 난 둘에서 쏠 거지! 이롱! 뭐! 무섭긴 누가 무서워! 좋아! 받아주마! 하나! 둘! 셋! 아니! 어디 갔지? 흐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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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다! 흐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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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, 비겁한 녀석! 니가 그럴 줄 알았지? 흐하! 흐하! 볼트! 해냈구나! 뭐! 스피드왕 볼트한테 이 정도는 너무 쉽지! 아직 끝난 게 아니다! 흐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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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사이언캅으로 상대한다! 사이언캅! 출동! 자스티스 파워! 원! 사이언캅! 흐하! 흐하! 후하! 흐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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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잡이가 사격실력이 형편없네! 흐하! 어디! 이것도 피해봐라! 흐! 흐! 흐하! 흐하! 위험해! 내 사격실력이 어떠니? 이게 사격실력이랑 무슨 상관이야? 볼테! 더 이상 피해를 입으면 사이언캅이 파괴되고 말거야! 그렇다면 빌드캅으로 상대하자! 빌드캅 출동! 이제 사막의 석양 아래에서 잠들어라! 어림없지? 아니! 감히! 어스 크러싱! 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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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속았다 이쪽이다! 슈퍼트릴! 어째! 허밍 건강! 완료! 아무맨 용서해줘! 제발! 말이 많다, 말이. 자, 이제 우린 수영장으로 돌아가 볼까? 좋지! 이번엔 다이빙을 제대로 보여주겠다.